신사 숙녀 여러분! 이곳 감방의 간수장이자 악동녀들의 얼굴마다 살인녀 소굴의 소장입니다. 메트론 마마 모트! 마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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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방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봐 이곳 왕촌은 바로 나라고 할걸 여긴 모두가 서로를 사랑해 왜냐면 꽤 괜찮은 법칙이 있어 바로 주고받는걸 내 뒤를 밝혀주는 좌우명 있어 마마한테 잘하면 마마도 잘해줘 뭐든 부탁해봐 들어줄 수 있어 네가 주는 만큼만 마마도 줄게 난 상부상조가 좋아 내 삶의 진리지 그러니 많은 풀을 내게 줘 그만큼 해줄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 마마한테 잘하면 마마도 잘해 여러분도 잘 됐 tractor 리액션으로 연장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